아아... 30단원야! 2년 전 때, 2년 바퀴 때! 2년 기준으로 할게요! 아니, 2년 전에 바퀴 건데 2년 전! 2년 기준으로 할게요! 일단 나가지에요! 자! 다음 프로그램 나오세요! 자, 이거 쉬운거에요! 색의 탐원색이 아닌 것은? 어?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이게 뭔데? 자, 자, 올림픽 수영 방법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올림픽... 오...뭐야? 왜이래? 올림픽 수영 방법 종류가 아닌 것은? 평영! 소경! 움직이세요! 올림픽 수영 방법 종류가 아닌 것은? 평영! 소경! 평영!